자 7번 시나리오 끝났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이 게임은 배틀필드라는 이름만 안 내고 나왔어도 욕을 그만큼 먹진 않았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될 뻔 했겠죠? 아이쿠 그러니까 배틀필드가 아니면은 이건 칭찬받았을 거라니까 구즈양파 배틀필드 아니야 해봐 그래 잘했다 이명박근혜 싫어해봐 자 계속 이어서 합니다 이명박근혜 이명박근혜 꼭 저렇게 던져줘야되나 이명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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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댁씨 안녕하세요 말렘나무 때문에 처음부터 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개 깜짝 놀랐네. 미국 정부의 사회주의 공세 그쵸, 체크 포인트가 좀 자주 있으면 좋겠어요. 어디야? 이쪽인가? 직진인가요? 여기군요.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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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 그는 최선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는... Nick? Boomer says you got a machine that can brute force any combination lock. 당연히 can, Nick. Just gotta give it a little time. Nick... Mendoza, 그렇죠? 오! Hey, look at that. Shit just got real. My dad kind of monitors my calls. Yeah. 많 of people want to talk to you, Mendoza. Including a fella from L.A. Stoddard. He paid 250 grand. You alive. He's coming here right now. Sorry, Marcus. Boys? What do you say we escort Mr. Mendoza? And Marcus down to the presidential suite. Wait, you said just Nick. Well, Marcus isn't welcome here? He never was. Baby, I'm so sorry. Peel her off this asshole before I puke. Oh, and Marcus, just so we're clear. Grace is not a factor here. My dislike of you is strictly personal. Oh, he's normal. I can't control this anyway. Just such as he juga keeps away from it. No sexual, BUT i mean... No way. No way. A pretty bad idea. But もur glass, no way. 피스래, 피스래 건전하죠 백인호혈주의진 아닌거 같애 에멘전차하고 헬기 재밌겠죠 그러면 뭐 이거는 못여나 따라오나요? 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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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수갑을 풀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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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깜짝 놀랬네요 수갑 열쇠는 다 똑같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세이브 좀 해라 세이브 좀 제압에 실패했습니다 자 세이브됐다 아니 도대체 왜 제압되는거죠 아니 애초에 그것도 아니잖아 그니까 그 경찰도 아니잖아 근데 왜 제압되는거지 도대체 좋아 신 Bye . . . . . . . . 마카스가 마카스가 마카스 벽이... 그냥... 총알에 막 돌려버려... 난 제압을 모르는 남자지... 이쪽인가? 이 녀석은 내 스캐너를 가지고 있었어 여기 있는 글록이야 그 길이야 그래... 글록? 글록이 뭐야? 응? 글록이 뭐에요? 권총이요? 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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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나 우리는 그 위치에 도착하겠지요. 네, 혹시나 우리는 그 위치에 도착하겠지요. 근데... 만약에 너는 그렇다면... 네, 너의 위치. 내가 바로 뒤쪽으로. 그렇다고 생각했지요. 그냥 가봅시다. 가자. 너는 이 블랙맨을 죽였을땐. 네. 네. 어디로 가지? 재미있냐? 전부 있어요. 트럼프가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총알이 없구나. 여기 뭐 있나? 여기! 인병대가 화력이 머저리 좋아. 와이씨. 죽겠다 여기까지 와서. 아메리칸 스타일이라서. 쩝 됐네. 아메리칸 스타일이 어디있어? 아메리칸 스타일이 어디있어? 완전 사러 volteada. 나멘ㅋㅋㅋ 아메리칸ини 저기 그래도 됐다 됐다 계단 샷건이 맘이 드는데 샷건 지금 총알이 없죠 아 여기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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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건? 총은 권총은 뭐 가졌나요? 자 이걸로 하죠 TEC 아까 있던거? 그냥 이거 쓰져마 써보고 뭐 안되면 쓰고 그러지마 야 왜 솔직히 아메리만 그 아메리칸 민병대 쩌네요 여기 뭔가 있다 이거 뭔가요? 아 그래요? 뭐하노 임마 이거는 세이브좀 해주라 세이브 자 세이브했습니다 해 그래 뭐지? 막 이러한 것 같은데 네, Tony 좀... 그 전화가... 뭐지? 왜 이럴 배가 필요한 연기요? 아... 뭐지? 그 전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알겠습니다 전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요. 이럴 수 있겠지요. 이럴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 수 있겠지요? 네, 알 수 있겠지요. 이곳은 터뉴의 짓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이럴 수 있겠지요. OK, 봐봐. 이것은 제가 원하고 싶어요. 아, 그냥 하나요?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I really? Jesus? Oh Fuck! BOOMER! What if instead? I turn your both over to this standard person to collect my 250 grand. What the hell? Bye! I'm totally messing with you guys. God, God. I'm so crazy that this gun has not even loaded yet. 앞을 보고 운전해라 이만 앞을 보고 전차 두대 중에 한대는 탈취한다고요? 그래야 배틀필드지 그치? 거기서 도망쳐? 그럼 저거 도망쳐서 지혜! 네네! 다행히 지혜! 여기저기와 함께 지혜! 저거 짓기지 않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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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이렇게 안죽는거야? 자 다시하죠 엄청 안죽네요 아니 그니까 죽어야지 화려오는 상대가 안되더라구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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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상례해야 될까? 좀 비켜주겠니? 렉은 좀 애깃거니까 이게 심하잖아 저 새끼는 길막하고 있고 렉은 심하고 내 방에 목이 있고 와 이걸 어떻게 막아? 그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되나? 나가야됩니까? 나가는게 사람입니까? 죽을 기간이 죽을 수 있잖아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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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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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 어떻게 한긴 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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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해보죠 저게 저렇게 뜨거지로 몰려나오는데 저걸 어떻게 잡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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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아이씨 뭐 그런게 있다고? 어디? 어느게 그레네이드 런서인데 어디있어요? 멀... 멀티에 있는거지? 그러면 지금 자 아이씨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번 미션도 그러기 쉽지 아이씨 워 워 뭐 짠 네 거 sollte eu 저 뭐 formed sup 차크를 처하지 않아 다음 여기 뒤쪽이 맞는 것 같애 야 피해소도 나오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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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거기다! 처리했구요. 살았네 참 그러네요 와 저 기관총 나오는 것적으로 어떻게 잡으라고 하는거야? 아 저 얘기도 끊기죠? 어쩌다 얘기도 끊기죠? 음.. 알겠습니다 I told you Dune's good people! Her dad's gonna come after us with everything he's got, you know Not that we leave first It's Nairfield, right? Maybe we'll find a plane So, uh, what did Dune mean when she said Tony keeps all this crap at this airstrip? Tony's always kind of collecting shit. The less legal, the better Really? So, what are we talking about here? I'm sorry, Black Market Tanks, Cowboys He's even got a couple of grounded planes Tony's got a lot of money, man Drug stuff Black is real literal about 2nd Amendment rights Yo, that's it! The old airfield Keep going! Airfield's just ahead It's a lot of mission You know, I find it hard to believe you were a cop Yeah, well, my dad was a cop too For real? Not the kind you're thinking of You know the SDE? Cuban secret police? Oh, okay, wait, so what? You involved in his footsteps? Hey, you tell me, man His job was torturing prisoners And he liked to bring his work home, you know what I mean? That's why I became a cop A real cop Sorry, man Sorry, that didn't work out Well, turns out you don't have to be a cop to stop people like him Time to walk Come on Save us, man Save us Oh, hello! Whew! Oh, yeah, she's pretty and banged up, but I can fix it Yeah, I'm not sure I want to fly a broken plane you fixed What? No offense Man, what you trying to say, man? Are you doubting boomer? Man, get out of here, I can fix this I'll go find the brute Radio's on, alright? Ah, Geon's on, right? Uh-huh, uh-huh Radio's on! Who are you? Uh-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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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지네. 오, 멋지네. 조금 드빌즈스러운 느낌이 나네요. 조금. 왜 계속 타고 싶은데. 계속 타지는 못하고. 그... GTA스럽습니다. 게임을 이름만 배틀필트로... 이름만 이제 배틀필트로... 배틀필트로 이제 붙여놨지. 실제 게임은 GTA와 없이 타는 고생하지만... 자, 세이브됐구요. 웬일로 세이브가 이렇게 빨리... 전차야, 이제. 오케이. 옛날에 그... 데드빌즈3에서... 탱크로 뺑이 지던 거 생각나네요. 참, 내가 죽을 수 있는지... 쭉부터의 손을 안쪽으로... 쭉부터의 손을 위하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디? 기관총도 있어? 기관총도 있어? 기관총도 있어? 쟤 왜 안터지냐? 기관총도 있어? 다시 못하나요? 탈출했습니다. 자, 5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영상 끊죠? 자, 5번째 에피소드입니다.